형이 뭐 보여주는데 우리 공찬이도 뭔가 하나 해줘야지 미성이 끝내주잖아 미성은 또 제가 또 그럼 뭐 둘이 트웨트 했던 거 벅차 한번 할래요? 벅차? 네 벅차 그리움은 끝도 없는 바다 자꾸만 털어내도 또 그리워 그립고 그리워 여전히 그리워 그립고 그리워 그리움은 흘러가는 산드리는 했잖아 그러니까요 산드리는 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나 할까봐 산드리는 했는데 공찬이 좀 띄워줘야지 동생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? 왜 그래 진짜 공찬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선생님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아우 애교다 오정 애교 예 그럼 옛날 건데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옛날 사람들이야 우리 아 진짜 걱정하지마 우리 옛날 거 다 좋아해 이거는 맘먹은 거 있죠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딱 보여줘 애교요? 제일 약한 거로 하나만 그럼 가져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참 어린 왕자들 순수하지 않아요? 진짜 약한 거로니까 정말 약한 거로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제일 약한 거지 정말 누가 해도 공찬이 번도 낫겠어 우리 조명 감독님의 정말 비주얼이 뭐 하면 안 어울릴 분인데 그분 한 번 시켜볼게 감독님 한 번 하자 감독님 한 번 하자 감독님 이거 뿅 한 번만 해줘요 이거 공찬이 이거 한 번만 딱 해줘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영이 형 나 진영이 형이 지금 솔로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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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TV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공찬씨 언제 풀리는지 그거 한 번 잡아줘요 예 네